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대표 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. 강연을 시작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2천 회 이상 강연을 하면서 많은 강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제 특급 강연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강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요. 강사를 하고 있는데 더 임팩트가 강력한 강연을 하고 싶은 분 더 재밌는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무조건 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. 저는 KBS 특채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재밌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. 개그맨이 되기 전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오랫동안 한 경험으로 강연할 때 레크레이션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몰입해서 재밌게 강연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비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시선을 처리하는 법, 무대 워킹법 등 프로 강사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스킬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. 제 강의를 통해 모든 분들이 스타 강사, 명강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